승부 조작 혐의를 받고 있는 전 프로야구 삼성 라이온즈 투수 윤성환이 2심에서 감형을 받았습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성환의 오늘 항소심에서 대구지법 형사항소부는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월을 선고했습니다. 윤성환은 지난해 9월 경기와 관련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받은 혐의로 지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윤성환은 지난해 9월 경기와 관련해 부정한 청탁을 받았습니다.